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.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간, 땅 한평도 없는 사람이다.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.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.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부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거다. 또 이 다음에 꽃이 튀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.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이 꼭 좋지 못한 시를 부리면 잡초가 날 것 뿐이야. 내가 특별히 이렇게 아는 것은 그저 인생 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고 좋은 사고가 없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가.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시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. 뭐 한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. 그 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.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시를 많이 뿌리라. 그는 다른 나라의 것이다. 그는 나라의 것이다.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.